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인 중국 베이징에 대한 현지 실사에 나섰습니다. 국제올림픽 실사단 진술의 개막식이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향후 5일간 IOC 실사단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인 베이징과 공동 개최 도시인 장자커우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이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주코프 IOC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IOC에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감한 문제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막식 후 전개되는 주제 진술에는 염원, 유산, 지속가능성, 선수촌, 스포츠와 경기장 등 5개 주제가 포함됩니다. IOC 실사단은 신청 보고서를 심사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IOC 실사단은 질문을 통해 관심 분야의 문제를 한층 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작성된 실사 보고서는 오는 6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며 7월 31일 IOC에서 투표로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거로 적용됩니다.